우리는 끊어놨네 하얘기가 없다 했어 너한테 뭘 꼬라봐 꼬라봐? 야 너 미쳤냐? 아 미친년이 야 너 뭐라 했냐? 나 여기 엄마? 야 니 반 엄마 했냐고 아 진짜 놔 아 진짜 진짜 먼저 놔 니가 먼저 잡았잖아 야 너라고 했다 내가 왜 그러는데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이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inte 뭐해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처음 보는 곳, 처음 오는 길 모든 게 낯설었지 그땐 몰랐지 우연히 만든 인연이 시작됐던 걸 어색함도 잠시 하늘 겉투성이에 흘리지 않는 이야기들 그날의 그 약속 영원히 감직하자며 미소 지었지 사무치는 외로움이 두려움이 나를 감싼다 해도 너를 위한 또 너에 의한 이 시간이 우릴 달려줄 거야 잊지마 처음 하는 일 어쩌면 못할 일 괜한 용기가 생기지 태어났지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때론 미워지고 때론은 어긋나고 알 수 없는 실망도 하고 모든 게 무너질까 무거운 맘을 안고 다시 널 찾아가 달려갈게 다가오는 외로움이 두려움이 우릴 멀리 놓아도 너를 위한 또 너에 의한 이 진심이 우릴 달려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어갔다 고마워 고마워 누구보다 특별한 다미 역을 맡은 송다미입니다 안녕 말해 뭐 하겠니 벌써 우리가 보는 시간이 10년이나 됐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변했던 그 시간이 참 뜻깊고 지금의 좋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옆에서 응원해줘서 고맙고 나도 항상 응원할게 민망하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단짝 친구에게 해서 세봄 역을 맡은 한세봄입니다 너가 있어서 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 너랑 같이 쉬는 시간마다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 실내와 바꿔시는 것도 재밌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귀엽게 놀았던 것 같은데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모낭꿈 채널을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고 이번 단짝 친구에게 곡을 작곡한 장지원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나랑 친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모낭꿈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번 단짝 친구에게 영상을 만든 엄예진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만난 지 10년이 되었고 지금은 어느덧 어른이 돼서 같이 일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 이번 영상 만들면서도 너랑 추억을 많이 영상에 담은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만들러 가자 모든 게 무너질까 무거운 맘을 안고 다시 널 찾아가 달려갈게 그리고 다시 널 찾아가 다시 널 찾아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선물이